코끼리, 부엉이, 악어, 낙타, 사냥, 기린까지 이렇게나 많은 동물 친구들을 요 엔지노 큐보이즈 30모델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면 믿겨지나요? 오늘은 마술같은 큐보이즈로 동물들의 변신 이야기를 들어볼거에요 쉽고 신기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우와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코끼리 모습인데요? 귀엽다 어떤 블럭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블럭들을 꺼내봤는데요 먼저 낮은 5단 블럭과 3단 블럭, 2단 블럭이 들어있구요 버퀴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원형 모양이 들어있구요 그리고 휠 블럭 방향대로 꽂을 수 있는 블럭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4단 블럭, 3단 블럭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4단 블럭, 3단 블럭이 들어있습니다 두 채꼴과 다른 모양의 블럭들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블럭들로 무려 30가지의 모양을 만들 수 있대요 음 그럼 유란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야겠어요 블럭으로 농장을 만들어야지 짠! 완성됐다 이제 이 농장에 살 동물 친구들을 초대해야겠어 이렇게 쏙! 마음에 들어 다른 동물 친구들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같이 놀아야지 등에 멋진 혹을 가진 낙타랑 멋진 뿔을 가진 사냥 왕방울 부엉이와 아기 부엉이 그리고 멋진 코를 가진 코끼리 아기 코끼리도 만들었고 목이 긴 기린과 잎 큰 악어와 아기 악어까지 진짜 멋진 동물농장이 완성됐어 이게 끝이 아니야 짜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그네랑 시소도 만들었다고 두둥! 우와! 엄마 나 시소 타도 돼요? 음 우리 아가가 몸집이 커서 같이 탈 친구가 있으려나? 어 타고 싶어요 코끼리야 일로 와봐 짠! 코끼리랑 누구랑 태우지? 코끼리랑 마리랑 한번 태워볼까? 짜잔! 영차! 어! 어? 왜 움직이질 않아? 내려가질 않아? 아무래도 코끼리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가봐 내가 도와줄게 영차! 헤헤! 야!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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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재밌다! 다들 신나니까 나도 기분 좋은데? 삐리빼리 삐리빼리 어? 여긴 어디지? 엄청 멋진 곳이잖아! 흠 나 이곳이 왠지 마음에 들어 근데 동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 아무래도 동물들부터 몰아내야겠다 이봐! 다들 비키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엄마 무서워! 으아악! 넌 누구야? 여기는 우리 농장이라고 흠 말로 해서는 안되겠군! 삐리빼리 삐리빼리 액션 비밀 받아라! 크로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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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워! 으아악! 어떡하지? 우릴 여기서 몰아내려고 하나봐 으아악! 으아악! 아파! 뭐하는 거야? 으아악! 으아악! 삐리빼리 삐리빼리 어? 로봇걸! 무슨 일이야? 휴머노이드! 흠! 나 지금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동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동물들을 내가 액션 빔으로 몰아내고 있어 로봇걸! 그럼 안돼! 동물들은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휴머노이드! 너도 로봇이면서 지금 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지내야 한다고 몰라 몰라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내일까지 동물들 다른 데로 다 보내고 내 놀이터로 만드는 거 도와줘야 돼 난 그럼 바빠서 이만 쫑쫑쫑쫑 어? 일을 어쩌지? 로봇걸은 한다면 하는 앤데? 르머노이드 우리 도와줘 여긴 우리의 터전이라고 아야아야 너무 아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일단 어린 동물 친구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너희들이 모르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서 계속 놀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하려는 건데?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 너희들의 능력을 믿어봐 하나 둘 셋 변신! 어? 우리가 정말 변신이 됐어 난 멋진 배로 변신했어 우와! 난 자동차 얘들아! 나 좀 봐봐! 난 기차가 됐어 난 헬리콥터! 휴! 난 경비행기가 됐지롱 이렇게 멋진 모습이라면 로봇걸도 좋아할 거야 뷰리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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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머노이드 다 됐어? 동물 친구들이 다 사라졌군 로봇걸 어서와 너가 마음에 드는 놀이터로 만들어놨어 우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있잖아 자동차도 있고 배도 있고 헬리콥터에 기차까지 나 기차 타볼래 우와 신난다 마음에 들어 자동차도 타봐야지 야호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거야 삐리삐리 삐리삐리 우와 헬리콥터도 있다 신난다 로봇걸 너가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일 또 놀자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네 놀이터를 만들어놨어 마음에 들어해서 정말 다행이야 로봇걸 아 피곤해 내일 또 와서 놀아야겠다 고마워 휴머노이드 휴 이제 돌아와도 돼 동물 친구들 우리가 변신한 걸 로봇걸은 몰랐겠지 휴머노이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별 말씀을 동물들의 깜짝 변신 정말 놀랍죠? 비밀은 엔지노 큐보이즈 30 모델이라는 거 로봇걸에겐 비밀이에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큐보이즈 우리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2018년 7월 12일 목요일부터 7월 15일 일요일까지 4일간 코엑스 국제 유아교육점에서 큐보이즈를 만나볼 수 있대요 A412 엔지노 부스로 가시면 엄청난 할인 혜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참! 그리고 엔지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7월 12일부터 진행하는 코엑스 박람회에서 큐보이즈를 만나보세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꾸득 꾸득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렛츠클레이 정이 비행기 타고 정이 비행기 타고 슝 슝 슝 슝 슝 렛츠클레이 비누바누를 날려 비누바누를 날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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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클레이 구름 손바타임 비누바누